특히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고 해요.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습하지 않으면 낡은 지식이고 편향과 독이에요. 관성에만 매몰되어 있었다면 여러분 인생도 언제 꼬깔해질지 몰라요. CEO 아바타 씨바타 졸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CEO 아바타 씨바타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제목 보셨죠? 오늘 이렇게 성공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진짜 경험했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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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항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공담을 주로 얘기하죠. 그게 좀 멋지고 의미 있어 보이니까 그 다음에 왜 성공담을 얘기하죠? 성공담은 희귀하거든요. 되는 이유는 한두 가지인데 여러분 안 되는 이유는 천몇개도 넘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저 보면은 아 쟤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쟤는 쭉쭉 달려나가는 것 같아요. 아 쟤는 잘나간다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근데 오지게 힘들어요. 아 진짜 맨날 힘들어. 맨날 잘됐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실패했던 얘기 오늘 3개를 해드릴게요. 실패가 뭐냐면은 팀장님도 아시는 얘기인데 옛날 우리가 어? 이모티콘이 돈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개를 만들어봤어요.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인건비 거기 몇백만 원 썼겠죠? 우리 회사 입장에서 인건비 몇백만 원 쓰면 영상이 수십 개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그건 터지면은 몇백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부가가치도 낼 수 있는데 나름 이모티콘에 병력을 두 명을 투입을 해서 했다는 거는 되게 우리가 나름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중소기업 입장에서.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MD도 통과를 못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막 그래서 우리가 후보도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PD가 다른 종류의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어? 이거는 되지 않을까? 하고 했는데 그거를 납품을 받아주는 카카오 MD조차 넘지를 못해서 그냥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시조조차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러면서 이제 이모티콘은 접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은 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시장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유망하다고 들어갔다가 나만 망하겠구나. 왜냐면 이모티콘으로 여기도 복잡기에서 잘 버는 데는 되게 많이 벌거든요. 저는 그게 플랜이 있었어요. 이모티콘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홍보를 잘하니까 이걸 홍보를 잘하여서 이게 한계 비용이 낮으니까 우리가 부가가치를 이만큼 내보자! 이거였는데 어때요? 근데 일단은 제가 돌이켜보니까 별로였어요. 별로였어요. 별로였고 그 다음에 생각의 순서가 잘못됐어요. 어떤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면은 그러면 그거에 팬덤이 붙는데 그거에 팬덤이 붙으면 우리가 열심히 안 만들어도 그냥 적당히만 만들어도 사실 이모티콘은 돼요. 그렇게 간 다음에 들어갔으면은 노력의 뭐랄까 양도 상대적으로 줄고 그 다음에 리스크도 줄었을 텐데 그거를 뭐랄까 너무 터무니없게 그냥 너무 장밋빛만 보고 우리 그때 다 조금 고무됐었거든요. 이모티콘 나왔을 때 그때 나왔을 때 되게 고무됐었어요. 이거 발표는 언제나 하죠? 이러면서 팩도 없어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은 교훈은 뭐냐 아 그래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브랜딩을 먼저 개발하고 가지를 쳤어야지 그걸 역으로 하려고 하니까 망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거를 잘 성공을 시킨 다음에 이모티콘을 진입을 하자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랑 연결이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 이거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런앤언인가요? 우리가 런앤언이라는 영어 채널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외국인이 나레이션도 하고 그래서 외국인이 김 팀장님 호주 친구도 나레이션하고 우리 켈리도 하고 해갖고 우리가 해외로 한 만 명은 되죠? 만 명 정도의 구독자 채널이 여러분 저희가 영어 채널이 심지어 있습니다. 근데 망해서 안 하고 있어요. 일단은 우리는 너무 철없이 접근했어요. 이게 복잡계이기 때문에 많이 뿌리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택도 없는 거였어요.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뿌려도 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 우리가 이게 네트워크가 작으니까 광고를 집행해보면 알 거야. 그런데 예를 들면 여러분 한국에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좀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잘 나가는 영상이 있어요. 좋은 영상이 있어요. 잘 나가는 건 잘못된 편이에요. 좋은 영상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광고 영상이 아니고 그냥 좋은 영상이죠. 여러분이 광고를 집행을 하면 좋아요가 좋아요 대 싫어요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좋아요가 90% 95% 막 이렇게 붙습니다. 심지어 광고 영상이어도 왜냐하면 좋으니까 보니까 광고가 아닌 거예요. 그냥 좋은 영상을 홍보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95% 뭐 90% 광고할 때 나왔던 영상이 있는데 내가 그래서 이거를 브리티시 뭐 브리틴 뭐 어디야 유나이스테이츠 뭐 이렇게 오스트라일리아 뭐 이런 데다가 외국에다 광고를 직접 때려봤어요. 그래서 아 여기도 잘 나오겠지 했는데 택도 없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맥락이 안 좋아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거를 근데 그건 저는 이해를 못해요. 그 다음에 어떤 거는 10개 중에 2개는 잘 돼서 좋아요 비율이 막 85% 86%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우리가 만든 스크립트를 영어로 번역받아 보니까 이게 되게 부자연스러운 게 있나 봐요. 저는 원어민이 아니까 모르죠. 그 사람들의 리뷰를 보면 뭔가 부자연스러운 거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저는 무조건 복잡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이 몇천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영어로 번역만 하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 우리나라 정서였어요. 어느 정도 인계점이 넘긴 상태로 뿌려야 되는데 인계점을 안 넘긴 퀄리티가 낮은 상태로 뿌리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졸꾸러기분들 중에 유튜브 많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무조건 오래 하면 된다? 안 될 확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 임계점이 어딘지는 몰라요. 아무도 그거는 트라인 에러 여러분이 잡아야 되는 건데 그냥 유튜브 졸꾸러한다고 안 될 확률이 생각보다 더 커요. 우리는 돈까지 썼는데도 안 됐다니까요. 그래서 요번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었냐. 왜냐면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원어민을 더 고용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영업이익이 많아지면 3D 애니메이션 쪽으로 진출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라바 같은 것들 있잖아요. 말 없는 만화 이거 위주로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말을 없애버리니까 어때요? 그 맥락에 미스 매치가 날 확률이 한 단계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이게 앞에 거랑 뭐가 연결되죠? 우리가 만약에 3D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잘해갖고 우리는 복잡계 전략으로 우리가 세워놓은 안티프레지라는 기획 전략이 있거든요. 그거대로 잘해서 어떤 시리즈가 빵 잘 터지면은 그게 국내에서도 관심을 안 가질 이유가 없고 그때 그 캐릭터를 드디어 이모티콘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공통 분모를 만들어 놓고 일을 하는 겁니다. 공통 분모를 일을 만들어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또 실패했고 여기도 돈 저희 중소기업 입장에서 수천만 원 썼어요. 엄청 많이 썼는데 팀장 100만 원도 못 벌었죠? 이거는 99% 까먹은 사업이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 성공할 것 같죠? 이렇게 티 같은 돈 우리는 진짜 수천만 원의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소중하거든요. 지금 한 명의 연봉이기 때문에 아 네 우리 또 피 같은 돈을 저희의 잘못된 의사결정을 우리는 근데 저 혼자 독단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다 그때 딱 또 그렇죠? 우리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우리가 맥락을 많이 없애려고 맥락을 많이 맞추려고 외국인을 두 명 고용해서 했다니까요. 근데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또 실패했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렸지만 기획 출판 저희가 큐블리케이션을 하죠. 큐블리케이션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워낙 이 마케팅에 자신이 있으니까 선인세 4만 불 5만 불 이렇게 내는 거는 4천불 5천만 원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저희는 솔직히 다 팔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택도 없더라고요. 택도 없어요. 그래놓고 저희가 많이 질러놓은 게 1억짜리까지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내려놓은 단계예요. 9천만 원 날렸구나. 날렸구나. 근데 워낙 책이 좋기 때문에 우리도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리 정신 승리를 하려고 해도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막 돈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1억이면 영상을 몇 개를 만들 수 있고 로크미디에서는 책을 보통 책 선인세가 왜 혹시 천만 원 안 넘는 게 많으니까 8권, 9권을 기획을 할 수 있는 건데 저랑 고작가님 그다음에 우리 관련자들의 너무 과신으로 여러분 우리가 마케팅을 잘하는 것 같죠? 잘해요. 근데 우리가 선인세를 천만 원 이상 준 책 중에 우리가 그걸 회수 못한 책이 정확히 지금 세봐야 되는데 70%가 넘을 거예요. 다 적자예요. 다 적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을 상한선을 어떤 전략적으로 우리가 실패의 비용을 감수할 수 있는 선을 세워놨어야 되는데 1억도 없이 감수는 돼요. 근데 여러분 그 감수라는 게 감수한 다음에 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죽지 않을 정도가 감수가 된 거지 그거는 저의 자신의 과신이어서 그 상한선을 많이 내리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우리는 이거를 그러면 퀄리티 높은 책을 갖고 오기 위해 더 이거를 하냐 고작가님이 판컨 검토를 더 많이 합니다. 제가 그거는 고작가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왜? 좋은 책은 비딩이 심하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 전작 책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퀄리티를 알기 때문에 좋은 책은 여기저기서 비딩이 다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는 어때요? 우리가 딱 상한선을 정해놓고 거기까지는 쭉 올려요. 근데 아니면 너무 이 책의 우리 판권을 갖고 싶지만 냉정하게 우리 그릇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드랍합니다. 비딩까지 가다가 포기합니다. 근데 확실히 그래서 고작가님한테 정말 제가 고마운 건데 고작가님이 1.5배 2배를 판권 검토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어때요? 좋은 책인데 경쟁이 입찰 경쟁이 덜한 책을 많이 찾게 됐어요. 예를 들면 뭐 영양의 비밀 같은 거는 입찰이 그렇게 안 높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역대급 명저 중에 명저거든요. 그거는 진짜 고작가님이 똑똑해서 캐치해온 거예요. 왜냐면 영양의 비밀이 그게 굿리즈가 여러분 정말 덕후들이 리뷰하는 데라서 거기가 정말로 빠꼼해요. 리뷰가 그 리뷰 보면 되게 잔인할 정도로 왜냐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근데 영양의 비밀이 거기서 4.6점인가 4.5점인가 그럴 거예요. 그냥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진짜 이 이야기의 전개가 마이크로에서 매크로에서 매크로가 아니라 인피니티 이렇게 진짜 정말 이렇게 무한으로 가는 걸 보면서 정말 이게 대단한 책이거든요. 그런 책은 고약가님이 판권 검토를 더 빡세게 했기 때문에 왜 당장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정말 메이저 출판사면 1억도 충분히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매출이 크진 않거든요. 저희는요. 언젠가는 더 저희도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날이 있겠지만 정확하게 메타인지를 올려갖고 우리의 수준은 어디다? 여기 라는 거 한계를 짓는 거예요. 이거를 먹어도 왜 제가 그게 아직도 그게 진짜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떤 책이 판권이 5천만원짜리 책인데 우리가 작가한테 3천만원 3천만원밖에 한국에서 인쇄가 발생 안 해서 2천만원 작가가 그냥 갖고 간 거 안 팔렸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왜? 저희는 작은 회사라니까 2천만원은 다른 책 두 권의 판권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 책은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뭐에 씌였었나 봐요. 미쳐갖고 이게 불과 1년 전이라니까요. 우리가 2년 전 3년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안티프레질 복잡기 이런 거 얘기했으면서 또 예측을 어마어마하게 빡세게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거예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패를 세 개나 얘기해드렸죠? 앞에 꺼나도 합쳐드렸죠? 어땠죠? 이모티콘 그 다음에 해외 채널 기획 출판 이거 말고도 짜잘한 거는 널렸어요. 뭐 아무튼 뭐 말하자면 끝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구나 실패는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그 실패한 다음에 그 뒤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 실패를 자양분 삼아 나아가기 위해서 전략이 있냐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는 오늘 뭘 봐야 될지 좀 고급스럽게 실패와 실패를 붙인 거예요. 아 이거는 우리가 조바심을 내지 않고 잉여력이 더 생겼을 때 이거를 공통분모로 만들어서 두 개를 다시 도전하자는 거예요. 왜 포기하지 않는다니까. 왜 저희는 상단이 열려있는 비즈니스를 되게 좋아해요. 어 복잡계 비즈니스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나중에 다시 도전하는데 각각으로 도전하지 말자. 아무튼 항상 실패해요. 맨날 괴로워요. 뭐 여러분 저 보면 박사님 부러워요. 멋있어요. 진짜 나로 하루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괴로운지 정말 괴롭습니다. 그런데도 성장하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 그냥 단순 고통이 아니라 성장통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장이 어느 정도 1년 2년이 지나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성장이 바로바로 다음 날 보이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그거를 좀 저는 운이 좋게 아 이 성장을 보는 데는 1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구나. 제가 이 수많은 실패를 겪으면서 정말 하나 쌓은 초능력이 하나 있는데 저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김지현 팀장님이 지금 찍고 있는데 김지현 팀장님 저 몇 년 봤어요?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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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사실 초능력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시간에 그렇게 조급하지 않아요. 시간에 조급한 것 자체가 프레질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쌓으려고 어마어마하게 의식적으로 노력을 했고 이런 숱한 실패를 거치면서 시간에 많이 참을 했습니다. 여전히 조급한 부분이 있어요. 액수가 커지면 근데 옛날보다는 훨씬 옛날에 제가 불과 7,8개월 전에 작년에 1억원짜리 인세를 보면서 그 다음에 앞에 실패를 근데 이제 그거에 좀 초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고통을 어떻게 저한테 인생에 고통이 들어왔잖아요. 태도를 바꿔서 이게 기하학책이니까 내가 1억원어치를 뽑아먹자. 이걸로 완전 그래서 저는 그 원사랑 한글 다 볼거에요. 진짜 다 봐갖고 내가 진짜 기하학의 짱을 먹어야지. 진짜 이 정도로 이걸 통해서 어플라이드 그러니까 지오메트리 같은 거에 대해서 제가 진짜 짱을 먹어야지.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실패 많이 하실텐데 그걸 항상 잘 정리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그냥 정리뿐만 아니라 그래도 이 다음으로 나아가는 안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거를 이 실패를 자양분사 이렇게 나아가야겠다. 한번 고민해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셨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